아니 이게 왜 다 흩어져 있어? 희철아! 희철아! 스트레이트론을 하나 하신 것 같아 연준씨? 하나 둘 셋! 천러 지각! 나 오늘 진짜 일찍 왔어 나야 너 중 땡기 저는 이제 지각 안 합니다 너 중 땡기면 안 될 것 같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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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못 봤어! 수고했어 얘들아! 짠! 엔스키 드림의 맏형이자 리더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지성이! 뭐야? 지성이 지금 시점에서 수록곡을 3개 정도 들어봤잖아요 3, 4개? 진짜 어제 수록곡 듣고 너무 좋았어 작년에 우리가 맏활동 앨범을 했었는데 되게 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맞아 그 앨범은 내년 첫 번째 앨범인데 뭔가 나는 솔직히 걱정도 되면서 그렇지 나는 뭐 기대보다는 솔직히 걱정이 더 많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우리는 정규 1집으로 조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정규 2집으로 나왔을 때 그 기대 충족을 못하거나 많은 사람들 봤을 때 아 아쉽다고 판단되면 난 너무 아쉬울 것 같아 나는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나는 진짜 아니 근데 나는 마인드가 달라졌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번에도 단체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서 난 진짜 마인드가 달라졌어 우리 진짜 오히려 이 타이밍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너 말처럼 앨범이 우리에겐 되게 사랑도 많이 받고 난 내 기준에선 되게 럭 운도 많이 따라준 앨범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운을 우리가 받을 자격인 애들이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앨범이 이번 앨범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면 되나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리고 마크 형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최근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난 조금 되게 영향이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모르겠는데 나한테 그냥 뭔가 조금 마음가진 그때 그때 근데 나도 지성이 말처럼 마인드가 달라졌다니까 더 진짜 약간 이제 드림의 그 확실한 영향력을 보여줄 때가 있어 왔어 뭔 말인지 알아? 어쨌든 7명으로 결국에 다시 모이게 된 이유도 있어 그거를 맞대 공개를 했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야 공개를 공개를 이어서 이나오라민 이나오라민 마스는 우리 이제 7인으로 갈 거에요 를 보여주는 앨범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7명에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를 그러니까 알겠지 진짜 아니 진짜 이번 활동 너무 기대돼 진짜 활동 하나하나 갖고 아까 헤어시안 봤거든 너무 많을 들어 이번 앨범이 말이야 정규 이직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기억했던 그런 드림의 모습들이 있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나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일으셨던 것들을 사실 찾아가는 게 중요한 앨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맛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솔직히 상황이 너무 좋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딱 좋았던 앨범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규 이직 같은 경우 이제는 그런 럭키에 기대는 것보다는 진짜 아 얘네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였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 팬분들이나 공기도가 그렇고 미국업대나 이럴 때 그런 좋았던 추억들이 되게 큰 팀이잖아 공기가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유일한 팀이었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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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잘 될 것 같다 보다는 이제는 진짜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는 그런 팀이 되잖아 그리고 나는 드림 무대를 사람들도 기대했으면 좋겠어 음 약간 솔직히 여태 그랬나 싶긴 했었거든 막 와 드림 이번엔 무대 또 뭐 할까 뭐 시상식이 됐든 앨범이 됐든 드림 앨범 이번에 또 뭐 어떻게 나올지 기대된다 막 그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근데 뭐 이번에 그걸 딱 한 번에 해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호를 통해 어? 막 얘네 뭐 있었네? 하고 막 그 기대가 없어지면은 팬들도 그 의미가 없잖아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그 컴백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기대에 또 부응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몫이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우리 할 수 있어 진짜로 그것도 그런데 우리 막 활동할 때 우리 뭐 그거 찍었잖아 그 라이브 콘텐츠 ANL? ANL랑 보르볼 해야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자 그래 하자 하자 라이프 클립 하자 아직 우리가 아직 모든 곡이 나온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곡을 해야 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자 하자 하고 싶은 콘텐츠 뭐 예를 들어 라이브 클립이나 아니면 뭐 라이브 클립 일단 해야 되고 하자 뭐 한 번 더 하자 우리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는 사실 타이틀곡 들어보면서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 뭐 녹음을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진짜 우리를 위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다고 나는 느낌 그래야 우리가 왜 이제 정규집을 내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번 활동도 파이팅 하자 파이팅 파이팅 박수 박수 아니 무슨 타이밍이 다 맞는 말이야 이거 무슨 타이밍이야 도대체 다 맞는 말이야 나처럼 뭔가 그때 우리 외부의 어떤 한 요인도 신경 쓰지 않고 성적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만 무대 재밌게 즐기자라고 했었잖아 그치 이번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가야 될 것 같아 항상 그냥 그 성적이나 이런 거는 진짜로 우리가 하느냐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주는 거고 그냥 우리에 집중해서 앨범을 잘 하고 즐기면은 사람들도 다 좋아해 주실 거라고 라는 생각을 맞아 그리고 그게 있어 우리도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나서 성적이 좋으면 더 좋잖아 약간 우리도 약간 보람 있는 걸 느끼잖아 그러니까 뭐 해찬님 말처럼 이번에는 막 운에 기댄다기보다 우리도 진짜 뭐 진짜 한 곡 한 곡에 다 쏘는다던가 뭐 이런 거에서부터 앨범에 들어가는 그 스피릿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더 행복해 맞아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게 하자 뭔가 심각한 얘기 하고 있는 분위기야 지금 아니 되게 좋아 지금 왜냐면 진짜 드림 그리고 이 집으로도 끝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 다음 거를 위한 거기 때문에 맞아 와 멋있었어 그러면 다음 거를 기대하게 되니까 이거 진짜 멋있게 해야 돼 연습 때도 그렇고 맞아 조금만 더 해서 막 더 멋있게 보일 수 있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보이고 더 잘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각자 좀 많이 해서 그거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본인이?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면 멤버들이랑 잘 얘기를 해서 왜냐면 우리가 무대하고 우리가 녹음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의견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확신이 있으든지 아니면 좀 더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긴 그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멋있어 보일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괜찮게 나올지에 대해서 되게 각자 생각을 좀 많이 해주세요 맞아 각자의 성장도 필요하긴 해 그치 약간 진짜 우리가 앨범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야지만 이 앨범을 딱 나왔을 때 와 진짜 뿌듯하다 약간 응 진짜 잘 나왔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솔직히 멤버끼리에 대한 피드백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우리끼리 하는 거에 대한 그런 피드백들도 서로 얘기 많이 하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각자 각자 더 욕심 내도 될 것 같아 욕심을 따른 욕심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욕심을 따른 각자의 노력도 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엄청 시작하면 우리 진짜 힘들 텐데 이번에 근데 진짜 멋있게 하고 싶어 사실 뮤비를 보면서 항상 느낀 건데 내가 사실 그 현장 그 자체에서는 되게 힘들고 맞아 뮤비 현장 자체가 근데 내가 느낀 건데 뭔가 중요하다 싶은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그치 힘든 걸 둘째로 생각하고 많은 방향에서 이렇게 컷을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그 밸런스가 필요해 좋아 뭐 더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있어? 자자자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우리 진짜 여러분들 잡으러 갈게요 응? 이번 앨범으로 진짜 온 마음 다 실어서 실드린 파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지! 자자파이팅! 렛츠기 앨범! 웅! 엥! 엥! Tell us that we are So we're the next one 그럼 since the team 여러분 만난 왕춘에 여러분이 creeping på 어딘가가 여러분은